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지지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유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힘이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4장 말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는 네 가지 비유가 나와 있고 35절부터 41절까지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서 성경은 감추어져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가려져 있어서 자신들만 그것을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를 삼는 구절이 34절입니다. 34절에 말씀해 보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차원의 이해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5절 말씀해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습관 또 환경의 여러 소재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풀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지요. 특별히 오늘 4장 4가지 비유 중에서 1절에서 20절 말씀에 있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시 비유를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행암과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에서 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땅이 다 같은 마음이 같은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밭은 길가와 같고 또 어떤 마음밭은 흙이 얕은 돌밭과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보여지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4가지 땅의 차이의 핵심은 결실을 맺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4가지에서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싹도 맺지 않고 그냥 씨앗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것은 싹이 나긴 하지만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가 얕아 금방 그 싹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는 것 같지만 기쁨으로 자라는 것 같지만 곧 우리에게 임한 여러 가지 환란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 때문에 금방 그 말씀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많은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분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풍성히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재정적인 풍요함, 물질적인 축복, 또 안락한 삶,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실은 순종의 결실이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결실이고 평안의 결실, 기쁨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졌을 때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서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저분의 삶은 이렇게 기쁨이 넘칠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소망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아가 풍성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해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길가밭 같고 또 돌짝밭 같은 가시떡이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비유의 제목을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씨가 있고 밭이 있는데 한 분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보다 면밀하게, 보다 정확하게 이 비유의 제목을 설명한다면 농부의 비유, 씨 뿌린 농부의 비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결실이 맺어지지 않으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밭일까요? 씨일까요? 아마 농부일 것입니다. 그 씨를 직접 뿌린 농부가 가장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로 씨앗을 뿌리고 가꿨는데도 결실이 맺어지지 않으면 농부가 가장 안타까워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농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농부가 만약 선한 농부라면 그에게 열심히 믿는 농부라면 그 농부라면 결코 그 농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으른 농부는 한 해 농사가 실패하면 아마 그냥 내버려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수확물이 걷어지지 않으면 이 땅은 못 쓸 땅이구나 이 땅에 수고하느니 내가 다른 것을 하리라 라고 하고서 아마 버려두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농부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첫 해에 수확물이 풍성이 걷어지지 않고 아무리 아무것도 걷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밭에서 돌을 걷어내기도 하고 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정성껏 갚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밭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선한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씨를 심으신 분 그분이 선한 농부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교구 전도를 태평동 중앙시장 앞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 노점하시는 상인들이 계십니다. 노점하시는 상인 가운데 한 분이 제가 한 번은 전도하는데 그렇게 얼굴에 싫은 티를 내고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담기는 목소리로 저리 가시라고 당신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당신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이렇게 저한테 짜증을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날 하루 종일 그것이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묵상이 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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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까지 되냐면 저분은 아무리 전도지를 드려고 해도 변하지 않을 뿐이야. 다음 주에 가면 전도지를 드리지 말아야 되겠어. 그런 생각까지 가는 겁니다. 순간 저에게 주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생각인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그 마음을 내어드렸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참 선한 농부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주님이 저같이 속 좁은 농부였으면 속 좁은 사람이었으면 아마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안 되나 보다 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갔을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제 가운데 무너지고 그렇지만 선한 농부이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그런 상황을 보고서 안타까워하시지는 하셨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실망하여 떠나지 않으신 분이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도 동일합니다. 20년이 지나도록 30년이 지나도록 꿈쩍하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를 봤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서 지금도 선한 농부가 되셔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선한 농부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행함과 순종의 결실을 맺게 하실 분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결단도 아니고 우리에게 선한 농부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의 그 돌짝밭 같고 가시떡이 같은 길가 같은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시 한번 우리를 은혜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져서 말씀 한 구절만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 한 말씀만 주셔도 넘어졌던 것들이 금방 회복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져서 이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행함과 순종의 결실이 풍성이 열매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5절부터 41절 말씀해 보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후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반대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생각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광풍이 그 갈릴리 바다에 임한 것입니다. 그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건물에 베개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들어 계십니다.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하고서 두려운 가운데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주 대비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그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그런 어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의 풍랑이고 광풍이었으면 넉넉하게 대처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 수준으로도 할 수 없는 그 강풍 때문에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배는 곧 자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도움을 요청받은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그 뒤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39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되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기서 보니까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보통 바람이 멈춰도 파도는 금방 멈추지 않습니다. 파도는 조금 더 지나야 바람이 그치고 시간이 지나야 파도는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멈칠뿐 아니라 파도도 한순간 사라지고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되 한 번에 단순간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멈추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그 믿음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풍랑 있는 바다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풍랑 있는 바다에서 떨지 않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떨지 않을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마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삶 가운데 큰 강풍이 불어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도하는 데 응답이 되지 않고 주님을 찾는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 이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한 번 순간에 아주 잔잔하게 하실 분이시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의 생명을 들을 정도로 믿음 없이 행하였고 또 그 행동이 늦었지만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늦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분, 돌볼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이 말할 때 어떤 말투로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하는 말투로 예수님께 짜증을 내듯 원망하듯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어떠하든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분위기가 어떠하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 순간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소리가 예수님께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었지만 그 믿음도 너무도 귀한 마음이다, 귀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 수준 원망과 불평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수준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상황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선화목자교회, 젊은이교회 처음 부임을 한 해에 그해 6월 정도에 제가 젊은이교회도 화요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마다 화요중보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회 말씀을 처음 전하는 시기였습니다. 새벽립의 말씀은 몇 번 전했지만 또 이렇게 중보기도회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실 말씀을 구하고 준비를 하는데 말씀 전하기 하루 전날까지도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움이 임해서 그날 기도회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날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자가 돼가지고서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에게 주실 말씀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당장 죽겠더라고요. 내일 당장 청년들 앞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깜깜하고 아무것도 말씀이 붙잡혀지지 않으니까 제가 죽겠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감사하게도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이 생각나는데 너무 웃음이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전화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이게 무슨 기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내 수준의 믿음의 기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을 때 과연 웃으셨을까?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제 상태 그대로를 주님이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든 중요한 것은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서 이 시간 마음나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냥 외마디 비명이라도 그렇게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더 깨달음이 온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이후에 한 가지 두려움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이분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앞에 있는 풍랑을 잠잠케 했는데 이제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 더 분명히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심령이 깨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풍랑 있는 바다에 그 한복판에 둥둥 떠 있는 배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배에 나 혼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실 그 주님이 함께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큰 소리를 외쳐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배에 혼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이 풍랑의 바다를 잠잠케 하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풍랑의 바다를 잠잠케 하실 그 주님 그 심령이 열려지는 은혜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호지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20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바다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리라.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신 분 그분이 선한 농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지금 마음밭이 길가밭 같고 흙이 얕은 돌밭 같고 가시 떨기 같은 영적으로 아주 메말라 있는 상태인 것 같지만 주님 우리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선한 농부이신 주님만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의 주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순동과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 결심해져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선한 농부이신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 것은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가 이 시간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 변하지 않는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농부이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가정을 하나님 그냥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죽게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안과 순종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털어내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38절 3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지 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 풍랑이 있는 바다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불어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주님 잠잠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이 우리 인생의 바다 가운데 우리의 바다를 풍랑 우리의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주여운 가운데 희사였지만 그들이 그래도 주님이 흔들었게 하였다가도 주님이 우리를 힘을 모신 분이라는 걸 믿음을 선단하여 이것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실 주시옵소서 한당의 바다에서 주님이 흔들었게 하여 주님이 우리를 힘을 모시는 것 하나님께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님을 흔들었게 하여 우리의 심령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나님 성장하라 구요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